너무 예쁘세요 진짜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희향 닮으셨어 그리고 얼굴에 부티가 나셔 그래요? 네 그리고 금전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사실 잘 풀어먹으면 금전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근데 가물이 많고 언니가 지금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감정이 굉장히 심해 내가 갱년기인가 네 응 응 울어요 울고 싶으면 그냥 아 진짜 그게 가장 심각해요 언니는 지금 마음의 병이 네 네 감정기복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응 그죠 지금 평온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해서 그 여자암보다는 많이 정말 많이 내려놓은 게 많고 자살 안 한 게 다행이다 아 진짜 그리고 언니 네 정신과 치료 말고 네 저희 같은 무속 쪽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어? 아니요 왜 안 받아보셨어? 아니요 언니 그쪽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뭐가 어 빙의 현상 아닌 빙의 현상처럼 아주 여리여리한 여리탄 흐린 기운이 흐린 청기가 같이 따라 붙거든요 어 여자로 어 제가 볼 땐 아 그래요? 네 근데 네 언니는 지금 일단은 마음의 병이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 어떠한 의욕도 없어 사실 네 어 친구도 만나기 싫어 어 여행도 재미없어 솔직히 밥 먹는 것도 짜증 나 밤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고 네네 어 어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우울증이야 네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음 많이 먹는 것도 아니야 한 번 먹으면 미친 듯이 먹어서 그렇지 많이 먹지도 않아 근데 입맛도 없는데 어 그냥 한 숟갈 뜨는 게 다 내 살로 가는 것 같고 네 어 언니가 얼굴이 정말 미모로 따지면 전 영화배우 같아요 진짜 깜짝 놀면서 앉으실 때 어 인물 좋고 화상 좋고 내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진짜 모델처럼 언니가 인정을 받던 리지 시절이 있었어 한마디로 네 근데 그 시절을 잃어버려놓고 언니가 마음이 굉장히 들었어 네 그때부터 응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있고 내가 뭐 가게를 하든 네 일을 하든 간에 자신감이 떨어져 네 사람 보는 게 싫어 대행기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환정제라든가 우울증 약이라든가 치료제를 자꾸 쓰기는 하지만은 호전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언니가 치유가 되기가 힘들어요 내가 볼 땐 치유가 완쾌가 없다는 얘기야 물론 감기라는 것도 완취가 없어요 그쵸 또 걸리죠 암이라는 것도 완취가 없어 5년 있다가 완취라고 하지만 넘어가서 또 걸리는 경우도 있어 네 어떠한 병은 완취가 없어 특히 정신병은 없어요 사랑의 병은 있겠어 상사병도 완취는 없어 다른 놈 만나면 똑같이 맘이 아파 응 그것처럼 언니는 지금 무한 반복인데 지금 이 약 먹는 자체가 언니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건드리고 있어 그래서 신경을 누른다든가 신경을 눌러서 어딜 못 쓰는게 아니라 신경을 누르니까 자꾸 정신 상태가 더 흐려져 근데 언니가 끊어야지 끊어야지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랑 머리서 안 돼 불면증이 심해서 불면증이 심하면 잠이 올 때까지 자지 말아봐요 아 정말 신기한 게요 전에는 못 자면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깨면 깬 대로 그냥 앉아버려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려놓으니까 될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 그게 정신력이라는 거야 네 맞아요 의욕이 없고요 마음은 급하고 바쁘고 샘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잘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되고 사람들도 저 또한 다 믿었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일 밑바닥이거든요 근데 고시국도 있지만 샘샘샘을 노려서 다 잘돼요 개똥해서 들었는데 정말 너무 금전적으로 힘들고 계속 돌려맞게 하고 있는 형국이 언니가 놀아서 그래요 언니가 의욕을 잃어서 그래요 그 이후로 언니가 가세각이 울었어 언니는 사람들 오면 진짜 예를 들어 언니 지금 무슨 장사 하세요? 이불이요 이불? 이불 하나 팔자고 사람이 내가 이불 사러 갔어 언니는 베개사고 세트로 사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수단이 좋고 마케팅 전략 화술이 좋아 그리고 도화가 있고 또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를 하면은 그게 진심으로 느껴져요 손님이 봐도 그래서 언니가 판매를 잘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언니가 자신감을 잃고 사람이 만나기 싫어지면서 언니가 가게를 안 나가니까 매출이 봐봐 남자가 장사하는 거랑 여자가 장사하는 거랑 판매는 물론 다양해요 신발 같은 거는 남자가 장사하는 게 더 잘 팔리지 요즘에 화장품도 남자가 파는 게 더 잘 팔려 그런 건데 언니는 언니가 여자를 상대를 하든 남자를 상대를 하든 언니가 나가 계셔야 거기에 대돌포가 돼 거기에 기둥이 되고 그래서 언니가 이제는 가세가 조금 기울다 보니 내가 한 번 나가는 봐야 되겠다 마음은 먹지만은 마음처럼 쉽게 신발이 신어지지가 않아 어 너무 맞아요 네 아 가다가도 나 그냥 집에 있을까 어 네 나갔다가도 한 시간 앉아 갖고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어요 그러니까 귀찮고 나가기 싫고 내일은 나가봐야지 하면 어 막 그거 이겨내셔야 돼 언니는 지금 그 마음의 병이 가장 커요 네 그게 문제예요 우리 집에 오는 거는 원인을 찾는 거잖아 네 병원 가도 나오지 않는 원인들을 찾는 거잖아요 네 정신과에서도 나오지 않는 원인 네 언니는 그걸 뽑아야 돼 그리고 일단 흐린 청기가 분명히 있어요 정리정돈 하셔야 되고 3년 안쪽으로 돌아가신 어? 집 안에 상문이 들거든 3년 안에 응 장씨 집이 됐던 아님 대준님 집이 됐던 몰라 어 3년 안에 아니 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남편 쪽 할머니도 계시고 응 응 거기에서도 또 묻어들었고 네 언니네 집안에 이쪽 언니네 집안에 빌던 할머니가 있어 예예예 친필머니 응 거기서도 영향이 있고 또 이장인지 합장인지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삼만진 적 있어 언니네 집안에서 아 그래요? 응 저희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요? 장 그러니까 장씨 집 또 신랑 성씨 아 그래요? 네 저는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어 뭐가 매어있다고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 아 그래요?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네 그 장씨 쪽이랑은 아예 끊고 살고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실 수 있겠구나 그쪽으로 만져놨을 수도 있는데 못 들으셨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볼 땐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부터 언니가 바람잘란 없었어 왜냐면 사주가 그래 네 언니는 딱 무당사주야 아 딱 무당사주인데 그 사주를 거닐러 갔기 때문에 상업용어구를 풀어먹는 거고 네 무당 아니면 언니는 진짜로 상업으로 풀어먹었어야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무당사주거든 이 사주가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간 거예요 네 잘 견뎌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안 죽고 진짜 네 당장 금전국 풀릴 걸로 안 보여 근데 이상하게 네 이동이나 변동의 변동 변동이요? 가게가 팔린다든가 아니면 가게를 빼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 응 그러니까 언니가 빨리 나가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만드셔야 돼 어 그리고 또 제가 막 마음이 그런 게 자신감은 없는데 아 이불가게 요즘 하락되고 안 되니까 아 뭐 치킨집이라도 조그만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온라인 판매 같이 하세요 혹시 이불은 그렇게 해요 네 만들으세요 직접 이불은 안 만들고 브랜드로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본사 모르게 더 싸게 파니까 그걸로 사람을 좀 많이 끌었었는데 지금은 다 돈을 주고 블로그를 사니까 네 네 그거까지는 못해요 그냥 아시는 분들은 워낙 싸게 파는 거 아닐까 찾아오시는데 네 정말 없었던 데서 10배에서 또 더 계속 계속 하락하는 거죠 언니가 나가야 된다고 네 그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어요 치킨집으로 해도 언니가 나가셔야 되고 근데 내가 볼 땐 이 몸상태를 힘들어 체력이 안 돼 약기운에 언니가 눌려있단 말이야 네 신기운에 눌려있듯이 약기운에 눌려있어요 네 집에서는 가만히 있질 않고 있는데 마음은 급한데 정말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언니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야 진짜로 네 나와서 막 움직이고 남자처럼 활동하고 막 사업하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나가기가 싫지 매장이 정신병 마음의 병 네 빙이병 그게 언니 솔직히 내가 얘기할게 3년 전부터 그래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까 3년에 진상문이 들었잖아 3년 안쪽으로 돌아가신 분부터 거기서부터 탔다고 그 위에서는 삼건드린 게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3년 안쪽으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고 내가 핵을 찝었잖아요 그때부터 언니가 따라 돌고 묻어둔 상문이라 진짜 진짜 사제친에 걸려있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에 홀린듯이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고 감정의 기극이 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을 뽑아줬으면 언니는 그거 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을 아무리 가셔도 네 힘들 거예요 아 풀어야 돼 언니 100% 풀어야 돼 이거는 걱정이네요 응 그거 달라빛을 내서라도 풀어야 돼요 아 정말 걱정이네요 응 여기까지 할게요